가와, 가와! 야, 앞에 가고 간다! 야, 앞에 가지 마! 우리 혼자 하고 싶으니까! 야, 야, 야! 휴가, 휴가! 휴가, 휴가! 제 자전심에 스크래치 나서 그래! 진짜 밀고 가! 밀고 간다! 야, 조심해! 니가 봐줘! 야, 조심해! 야, 조심해! 야, 조심해! 이 팀이 다 넘어간 거 아니야? 야, 무섭다! 불어줘야, 중심을 불어줘야 돼! 중심을 불어줘야 돼! 자, 간다! 중심을 불어줬어! 빠른 점! 빠른 점! 아! 허구 마이러스. 허구 마이러스! 허구 마이러스! 허구 마이러스. 허구 마이러스. 아 긴장돼. 아 긴장돼잖아요. 이거 뒷바람 속도 못 가져왔단 말이에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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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한 번만 있어! 한 번만 있어! 와우! 야 형!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야! 야! 와우! 와우! 도착! 형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어후! 네? 어? 마지막 교실입니다. 이곳에는 그 핫도붓꽃에 깃대에 깃봉이 꽂혀져 있어요. 근데요? 하얀색 깃대가 여기 있습니다. 30분 동안 깃발 뺏기를 하고 30분이 되는 시점에 깃발이 매달려 있는 동아리가 승리를 하는 건데 중간이라도 매달아서 1분 동안 버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상대편에게 뺏기지 않고 그 뒷대에 1분 동안 묶여있으면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나 숨겨 놨다가 뒷공을 청련대 중에 안 해? 그렇지만 숨겨 놨을 경우에 그게 만약에 또 다른 팀으로 넘어가면 에이 넘어가게 형 숨기나 나 죽어요! 하하하하 마지막 동전에 저 팀들 볼링핀처럼 어허 네? 다 그냥 쓸어버린 소리예요. 유형님은 시작 위치는 여러분들의 각 반에서 시작할 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깃대 깃뽕 심장 되는데 깃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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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고 싶어 나 오고 싶어 나 오고 싶어 당장 저들의 깃발을 빼앗아서 우리 깃대에 매달고 싶단 말이야 오케이 진정 지금부터 마지막 시간을 시작합니다. 세이 스톱 세이 스톱 세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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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잠깐